오늘 우리 목요사역자 조장 훈련이 경기 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은 현장에 지금 같이 참석해서 함께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사역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에 지금 이 목요일날 아침에 오전에 이 교회로 온 게 아마 거의 코로나 전이니까 아마 1년 조금 더 됐죠. 오늘 아침에 이 목요사역자 조장 강의를 앞두고 굉장히 마음있게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늘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씩 우리 지역 식구들 성도들 지나가다가 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뭐냐면요. 목사님 화면으로만 봤어요. 늘 화면으로 봤대요. 화면으로.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화면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화면으로 본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인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지만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좀 실제로 이렇게 보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게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정말 특별하게 우리 지역 식구들이 현장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침에 아마 굉장히 전쟁을 치루었죠. 가양대교는 괜찮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 집내하고 발인예배 끝나고 아침에 마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벽제에서 교회로 오는데 분명히 그 시간이 막히는 시간이니까 피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얻은 대로 가양대교 건너다가 한 시간을 다리 위에서 한강 쳐다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죠. 아침에 가양대교를 건넌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많이 애쓰시고 하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인사 옆에 분 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말씀 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행복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장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장세기 1장 31절은 장세기 1장이 창조잖아요. 이 창조의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천지를 돌아보니까 너무 허묻한 거예요. 왜?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냐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는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내가 내 눈으로 우리 가정을 봤을 때 내가 내 눈으로 우리 남편을 봤을 때 여러분 눈으로 남편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있죠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더 집에 자주 있고 심지어 재택이라 해가지고 제발 그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재택 때문에 죽겠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비서도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줘야 되고 간식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후대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의 모습이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찾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익숙한 사진이죠 우리가 흔히 시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월을 얘기할 때 세월이 화살처럼 너무 빨리 지나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시간이 빠르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만큼 내 인생이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시와 날과 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0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마저도 신속히 간다 심지어 우리가 날아가는다 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절하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문 보고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왔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손에 뭔가 잡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응답의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정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든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시간과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점 마라톤이 42.195죠 그 마라톤의 반환점을 돕니다 모든 운동 경기도 보면 전반전 후반전 중간이 있어요 반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반환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에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날 우리가 분명히 출발을 했는데 지금 벌써 6월 17일입니다 6월달 그러니까 벌써 6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간 시간을 그냥 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온 6개월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만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남은 절반 남은 6개월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환점이에요 오늘 이 모교사역자 조장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아있는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환점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진 잘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에도 무수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간다 유럽 간다 그냥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항로를 따라서 가야만이 사고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난다 어떻게 되죠? 언제 어디서 부딪힐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철저하게 항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못 탄지 좀 되셨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좀 탈 수 있겠지만은 비행기 여러분 장시간 6시간 10시간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화면에 뭐가 나오죠? 저런 지도가 나와요 저 지도 보여주면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경도 위도 얼마쯤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쯤 가고 있고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계속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거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또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몇 시간 남았구나를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1년 시간이 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갔다니까요 이제 절반 남았어요 그럼 이 중요한 반환점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죠? 육신적으로는 저 에덴 동산 저 뒤편에 나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부르신한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는 너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냐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영적 위치를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원래 서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상의 천국인 에덴을 마음껏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죠? 저 동산 구석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게 원래 아담의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출혈국기 3장 5줄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뭐 하다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굉장히 신기하죠? 거기서 뭔가 음성이 나오니까 얼떨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거룩한 땅이다 그 거룩한 땅에서 뭐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지금 내 육신의 것 내 세상의 것 내 정육의 것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서 있는 곳은 실패한 미대한 강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는 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라 벗고 새롭게 서라는 거죠 오늘 이 모교사역자 조장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와 우리 자녀와 후대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우리 지역은 우리 구역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여러분 19라는 의미를 아시죠? 이 코로나가 2019년도에 첫 발병이 돼서 그 구별하기 위해서 19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그건 벌써 지금 1년 반 아직 2년이 조금 채 안 됐죠 백신 맞으셨죠? 제가 어르신들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이때는 참 부럽더라고요 젊은 게 제죠 그러니까 20대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40대도 어떻게 한번 맞아볼까 비비려고 눈치 보는데 20대는 뭐 국물도 없잖아요 지금 국물도 없어 지금 코로나 1300만 명 이상 접종을 했고 전국민이 한 십몇 프로 이렇게 접종하면서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할 그 시간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거리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내가 언제 마스크 벗고 활발하게 했던 게 언제였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는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틀입니다 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 인식하는 틀 그 틀을 보고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프트는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옮기는 겁니다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과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꾸라는 거죠 즉 예트를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점검하고 회복하고 바꾸라는 거죠 세상과 사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많은 질병시대 더 어려운 질병시대 찾아올 겁니다 이런 질병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코로나 시간표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코로나 시간표를 통해서 예트를 벗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예트를 벗지 못하면 결국 질병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모든 삶에 묶여서 결국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요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저도 실제 안 가봤지만 우리가 늘 생각만 해봐도 저 광야 저 더운 광야를 40년 평생 걸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어른들만 걸어간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손붙잡고 같이 200만 명이 저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치유입니다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 체질, 노예 근성, 이 노예 DNA가 심어져 버린 거예요 430년이면요 거의 4세대, 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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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면 손자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몇 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 40년 짧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일본 문화, 일본 단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10배, 430년을 사단문화, 흑암문화에서 완전히 잡혀있었어요 그 애국 체질을, 노예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한 광야의 두 번째 목표는 서밋입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죠 진짜 목적은 뭡니까? 가난한 땅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한 땅입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패러다임과 근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21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그게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럼 21장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기타 등등 많은 이 모든 사건들의 결국 핵심은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그 율법과 전통의 예틀을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광야 속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의 여정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행복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요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이 만든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치료는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 반드시 시간 지나면 재발합니다 암 환자들 가운데 60% 이상이요 재발합니다 분명히 표적 검사를 통해서 완치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아 나 이제 완치됐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몸이 조금 뭐가 생겨서 병원에 가봤는데 덜커덕 전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는 뭐죠? 원래의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아침에 씻고 준비하고 일찍 나오셨을 텐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수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레위인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제사장 집화죠 오늘날 목회자, 교육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레위인 여러분들 다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레위인 그럼 영적 레위인에게 주신 제일 최고의 직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사역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언젠가는 번아웃돼요 그러면요 나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의 첫 번째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직무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공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직장 가서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 레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배의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질병 시대예요 심각한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다 떠안고 있어요 그것도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왜 정신병 시대가 심각하냐면요 지금 입은 어떻게 돼 있죠? 웃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써서 가리고 있지만 저분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요? 굉장히 슬퍼 보이죠 뭡니까? 다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현실 웃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은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웃는 척하는 거예요 왜? 내 위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웃는 척해요 행복한 척합니다 되어지는 척합니다 잘 되는 척해요 돌아서서는요 마음의 어마어마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병 시대 속에서 많은 우울증 조울증 심지어 공황증 강박증 분열증 그래서 정신병을 복용하는 의외로 정신병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병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을요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로 그냥 병들게 두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발작하면 안 되니까 발작하지 않도록만 살짝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울증 걸린 거 분열정 걸린 걸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신력이에요 그렇게 처방 그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하루에 한 알씩 반 알씩 계속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 중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어서 그럴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의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병 시대에 또 찾아오는 게 뭐죠?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은요 뭔가 성격, 의지,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이들 중독된 걸 보고 아 컴퓨터에 너무 많이 노출됐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노출됐어 이게 습관의 문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 만약에 습관과 의지의 문제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독은 뭐라고요? 뇌의 질환 영적으로 보면요 뇌 문제라는 거예요 뇌에 뭔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러한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올 수 있죠 제일 흔한 게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심지어 먹는 거 햄버거 모양의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림이 좀 작죠 폭식증입니다 폭식증이 뭐냐면요 몸무게는 한 40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요 남자 성인 두세 명 분량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돌아서서 또 토합니다 화장실 가서 구토하고 토해요 속을 비웁니다 돌아서서 또 미친듯이 먹는 거예요 이 폭식증의 반대가 똑같은 겁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잡혀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도박 또 중간에 보면 게임 스마트폰 있죠 제가 예전에 다른 대교구 사역할 때 어떤 지역에 갔는데요 벌써 나이가 고등학생 대학생인가 그런데 이 남자아이인데 얘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느냐 리모컨 잡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포인터 잡고 있듯이 리모컨을 하루 종일 손에 잡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어릴 때 이 아이가 방치됐어요 엄마 돈 벌러 나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고 집에 아무도 없어 집에 혼자 오면 뭐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무섭고 외롭잖아요 그때부터 TV 앞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TV만이 오직 유일한 자기의 희망 창고예요 그 TV를 움직이는 게 뭐죠? 리모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리모컨이 생명줄인 거예요 생명줄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애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불, 인형 있듯이 이 아이는 리모컨인 거예요 리모컨 이 리모컨 TV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웃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도 이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죠? 중독 빠져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맨 마지막에 보면 모니터 화면 있죠 저거는 뭐죠? 쇼핑 홈쇼핑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요즘 너희 아버지가 TV로 뭘 잡고 산다 뭘 사시는데요? 먹는 거 주로 갈비, 생선 이런 거 다행이죠 그나마 요즘 조금 나이 드시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 괜찮아요 심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지름신이라고 아시죠?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 만족과 허한 걸 채우는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빠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중 아니면 집착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집착하게 됩니다 왜 지금 집착하고 있죠? 집중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럼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 지식이든 하나님 대신에 뭔가 내 속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돌아서면 채운 만큼 더 채워야 됩니다 계속 채워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는 이 허저함, 허함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착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나는 집중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야? 그거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집중 아니면 집착이라니까요 그럼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가정은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집중 집중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여정 그게 바로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의 첫 시작이 바로 영적 치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배선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까 사진 보셨죠? 그 허 벌판 사막에서 겨우 애국을 빠져나왔어요 애국 빠져나올 때 어떻게 간단한 짐 또 중요한 것들만 급하게 챙기고 먹을 것 좀 급하게 챙겨서 피난을 나온 거예요 피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난민 뭘 갖춰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뭐라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내 하나, 내 자녀 먹고 이거 챙기기도 지금 헛거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래요 성막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게 뭐냐면요 성막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 성막 속에 언약계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커튼을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그래서 열두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딱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야영을 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열두지파가 딱 동그랗게 배치돼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성막이 보이도록 걸어갈 때도 성막과 언약계가 보이도록 이 성막은 뭡니까? 바로 4대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수를 붙잡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광야예요 지뢰밭입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뭐하라고요? 오직 그리수다 그 한 분만 바라보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막 중심으로 40년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하죠? 이 성막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언약계를 붙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도록 그리수를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죠? 여러분 뇌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뇌에 들어간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100% 지배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약이 들어가 있는 주사바늘 딱 하나 여러분 앞에 딱 나와서 이거 맞으세요 집사님 백신처럼 이거 맞으시면 안 아프고 좋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맞겠습니까? 저 신고하겠죠 경찰에 근데 마약 중독자들한테 딱 마약 바늘 놓잖아요 이거 마약인 거 압니다 이거 맞으면 폐가 망신이고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손이 바늘로 갑니다 그 주사바늘로 자기 목을 찔러요 왜 그렇죠? 뇌가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뇌 속에 각인되버린 겁니다 사단이 그 뇌를 완전히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각인되버리면 영적 문제가 본인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뭘 집어넣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다 히브리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영적 치유의 축복입니다 치유의 여정 두 번째는 삶의 치유입니다 광야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년 긴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내려져 있는 거 걷어서 먹고 그 다음에 짐 챙겨가지고 걸어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러다가 저녁 때면요 성막이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또 그거를 40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재미없고 몸이 건조합니까 또 광야니까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런 고달프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상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 광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드니까 덥다 춥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불신앙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아니 성막 짓는 것도 교지였는데 이제 또 절기를 지키래요 절기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코로나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시대가 안 가도 다잖아요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신 맞고 이제 뭐 8인 되고 다 되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만약에 여러분 설 추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탈출해야 되겠죠 아니 1년에 한 번 설도 쉽지 않은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설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계속 지키라는 1년 동안 새 절기 지켜라 이 절기가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무겨벙 구워먹고 뭐하고 뭐하고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6월절 통해서요 뭐하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우린 자꾸 구원의 감사 감격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인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뭐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불평 원망 야야 너 구원받은 거 생각해봐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기적이야 기적 이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피연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기적인데 그 광야에서 또 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수확하고 벼를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50일 만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죠 수장절은 뭡니까?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던 저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너희의 배경이 저 하나님 나라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누리도록 놓치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4등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세상에 속아요 내 현실에 속습니다 내 문제에 내가 속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자꾸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광야, 덥다, 배고프다, 힘들다, 목마르다 이것만 쳐다보고 자꾸만 불신앙, 불평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 감사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그리고 저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무감각, 무기력, 무응답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사람들이 또 지금 여름 찾아왔죠, 덥죠 그러니까 참 더운데다가 마스크까지 하니까 얼마나 참 가만히 있어도 지치잖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삶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신치유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수확,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자극적인 거 단짠, 단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로제 떡볶이 먹어보니까 지요 와 떡볶이에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어요 너무 맛있어 이전에 먹던 떡볶이는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우리 입맛이 그렇게 이제 단짠, 단짠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길들어져 있는데 만나는요 굉장히 밋밋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알고 보니까 굉장한 저칼로리 고단백 음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식품이에요 만나 또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매출하기 이렇게 해서 육신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의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최고의 건강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나의 건강 관리하고 보조식품도 드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드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요 그거 아무리 다 하더라도 암 걸린 사람은 저 봤어요 평생을 운동하고 아침 운동, 등산, 수영 몸이 안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이 안 좋은 음식 절대 안 먹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요 너무나 허무하게 암으로 죽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축만으로부터 건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이 좀 연약하고 또 여름이니까 체력이 조금 딸리고 체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요 계속 이 사도인의 1장 8절 붙잡고 성령축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음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탄수화물은 저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의식은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아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는데 빵 먹으면서도 맛있지만 아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의식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개 먹을 거 하나 먹거든요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또 저염 너무 짜게 먹으면 그 다 몸이 해로우니까 조금 저염식으로 그렇게 해서 음식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운동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요 유산소, 무산소가 아니에요 무산소는 뭐냐면요 막 단식이 간에 운동선수들 트레이닝 하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보니까 운동선수, 성악가, 가수들 다 질병 가지고 있더라 왜? 무산소 운동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 걷고 좀 이렇게 하는 유산소 운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요즘 호흡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 받으셨죠? 우리 교회도 이제 호흡 교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고 잘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분들은 참여도 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나가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건강 잘 관리해서 코로나 풀리면 비행기 타고 해외 캠프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는데 코로나 풀리고 비행기 다 풀렸는데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계속 당근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밋의 여정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치유의 여정이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서밋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 우리 뭐 평생 치유만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목적이 뭐죠? 서밋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왜 광야를 가야 됩니까?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최종 종착지는 어디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입니다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그게 서밋이었죠 그런데 20세 이상은 결국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치유 체질 못 바꾼 거예요 그릇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20세 이하의 성인들만 결국 가난한 땅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서밋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정체성 회복입니다 어떤 정체성이죠?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예원의 가족들 복원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지를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르고 너무나 쉽게 불신앙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 몸이 너무 소중한데 맨날 밤에 맨날 이상한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폭식하고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 껍데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막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데 다 해버려 가면요 몸 망쳐집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후대를 세워나갈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열등의식 비교의식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사실은 내가 제일 소중한데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린 자꾸만 내게 내가 가진 것은요 별로 귀하게 안 보이고 자꾸 남의 것이 가진 것 그거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착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좀 더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얄밉지만 그 아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게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게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만 광야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장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왕에게 썼던 단어를 감히 나에게 붙이셔서 형상 왕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5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5가지 완벽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너무 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광야길 40년을 가면서 결국은요 언약 놓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 소멸됐어요 어떤 언약이죠 장세기 3장 15절에 이 피언약 주셨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왜요 아담에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장세기 3장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어린 자식을 학교로 직장으로 보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런 마음으로 아담에게 짐승의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신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이거 꼭 붙잡으라고 이 피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재앙과 저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 광야에 덥고 춥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힘든 그 현실 때문에 이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쳐버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래땅에 다 파묻혀버렸어요 그럼 어떤 언약을 회복해야 될까요?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반한점을 돌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고 달려왔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들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입을 열었습니까? 사람 앞에 말은요 확 합니다 불평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사람 말 누구 말 사람 앞에서 입을 얼마나 많이 여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는요 입 꽉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다니까요 사람 앞에는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막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썸밋 대사로 2, 3, 7일과 5천 종족 살릴 빈 곳을 살릴 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변화와 성장의 삶이었어요 유대인들처럼 뭔가 보지 못하는 변화 맹시에 탁 잡혀가지고 이 틀을 빨리 벗어버리면 뭐예요? 말씀이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개인화되는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의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화와 성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이번 주는 그 말씀 붙잡고 가면서 오늘 하루 내가 받을 응답은 뭐죠? 나를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죠?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 언약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회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 성막 짓고 그 성막과 언약계를 따라서 40년을 걸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사명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추려급한 다음에 왜 가난한 땅을 가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땅을 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전 세계에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죠 여자에 우선 보내겠다 메시야 보내겠다는 약속 보내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어디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베들렘 왜?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게 가난한 땅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야가 오셨다 그 메시야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그래서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난한 땅이 어디죠? 전도와 성교 2, 3, 7 5천 종족 후대 그 안에서 여러분 구역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영적 가난한 땅이에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여정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치유의 여정으로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가난 중간 지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홍해도 못 건너셨나요? 우리 홍해는 다 건넜잖아요 홍해는 다 건넜는데 광야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모세처럼 모아평지 모아평지란 말은요 이제 광야 한 38년 정도 생활하면서 이제 가난 땅이 저 멀리 보이는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표입니까? 다 시간표가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공사 중인데 아직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아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아우 저 공사님 왜 저래? 아니 우리 구역장 왜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래? 공사 중입니다 저도 공사 중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세우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죠? 미래의 여정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뭐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인도받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이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5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우리 미래의 여정입니다 그 미래의 여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CBDIP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소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우리를 보고 안개와 같대요 안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원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뭐하라고요? 자랑하지 마라 얼마 전에 우리 뉴스 다 보셨죠? 강주에 재건축하는 그 건물 제가 영상을 핸드폰을 찍은 걸 유튜브에 올라와서 봤는데요 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 대로변에 있었다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이었잖아요 그 버스 타고 있던 사람이 진짜 2, 3초 사이 그 앞에 있는 버스는요 2초 먼저 떠나서 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는 2초를 늦게 출발했어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또 뒤에 있는 차는 그 덮쳐진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피한 거예요 그거를 그 1초, 2초 사이입니다 1초, 2초 그걸 예상할 수 있다면 그 버스 안 탔겠죠 그 정류장이 안 서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내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미래 불확실하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불신자의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사명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가난한 땅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것도 완벽히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CBDIP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이 CBDIP를요 확인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언약대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광량길이죠 이거 없으면요 광량 40년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광량은요 길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지역이 정말 이 CBDIP 속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벌써 PPT 하니까 이게 좋은 거 아마 판서에 쓰면요 제가 아마 지금 이대지 교우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11시 반에 마치고 얼마나 저를 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PPT를 하는 거예요 빨리 마치니까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뭘 붙잡아야 되냐 빈 곳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우리 기도 제목이죠 빈 곳은 영어로 Empty Place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Empty 아시죠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비어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이 비어있다 비어있으면요 분명히 다른 게 들어옵니다 다른 존재가 들어와요 다른 흐름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비어있지 않도록 하겠는 거예요 그럼 빈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빈 곳이 어디죠 납니다 나 나의 빈 곳 의사가 다른 환자는요 굉장히 진료 잘하고 병 잘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감기 못 고쳐요 내 몸을 못 보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봐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요 가정의 빈 곳입니다 우리 가정의 빈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빈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남편과 아이를 뭐 이렇게 질책하고 뭐 따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빈 곳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빈 곳을 뭐하라고요 보금으로 치유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응답이죠 축복이죠 우리 가정의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의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많은 현장들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그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대면이 조금 장기화되고 온라인 사역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대면 사역으로 현장 사역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 방역 마스크만 잘 지키면 이제 조금 대면과 현장 모임으로 회복 계속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하면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이 자꾸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빈 곳을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면 사역과 현장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신명기 33장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앞장에 모세가 모합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 지금 눈앞에는 가난한 땅이 보이고 하나님은 자기 보고 너는 가난한 땅 못 간다 그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걸 위해서 평생 120년 동안 달려왔는데 정작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너는 못 간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모합산으로 탁 풀러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이제 곧 앞두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할까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대적을 복종시켜 주실 것이다 대적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행복자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맛보기로 저게 언제냐면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없을 때 우리 대교구에서 30대, 40대, 20, 30 원래 30까지만 끊었는데 40대도 들고 우리도 젊은데 왜 안 끼워주냐고 나도 아직 아기 어리다고 아 그럼 40도 오시라고 해서 40까지 20, 20대부터 40대까지 초, 중반까지 해서 우리 젊은 층 가정이죠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코로나 전 사진 살펴보면서 저게 딱 보여가지고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아시겠죠? 체육대회 했던 거 우리 체육관 빌려가지고 했던 건데 저것도 날짜 보시면 2019년 5월 5일 어린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때 우리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신나게 뛰어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건 좀 더 됐어요 아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건 우리 임진각이죠? 평화공원에서 목요사역자 야유회 했을 때 보면서 아 참 마스크, 코로나 없을 때 저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모여서 함께하고 원리스하고 다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내년쯤에는 다시 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접종 다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년쯤에는 이제 활발한 사역들을 또 지역에서의 모임과 원리스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또 아침에 이른 시간을 준비하셔서 오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고달픈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서밋으로 준비하셔서 영적 가난한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훈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트를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변화와 성장이 넘치는 그런 인만우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개인화되게 하셔서 말씀의 성취 영답을 누리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략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WIO로 함께하시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훈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모든 예원의 가정들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자녀와 후대의 기도 제목들 사역과 건강과 직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응답하셔서 이제 2021년 또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며 또 남은 후반기를 믿음으로 달려가며 준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